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질 법도 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바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일단 음성부터 듣고 영상 보고 오시죠. 유시민 씨나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은 유시민 씨든 그 누구든 간에 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라는 점입니다. 김 교수님, 지금 2020년 4월 또 7월 이때 있었던 유튜브 방송인데 대선 분위기가 막 달아오를 때쯤이었어요. 대선을 한 불과 1년 반 정도 앞둔 시점이었는데 만약에 지출 계좌를 당시에 검찰에서 들여다봤다면 이거 불법 사찰이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유죄로 인정이 된 거죠. 그 부분은 무죄가 됐고요. 그다음에 7월에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 한동훈의 반부패 강력부를 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예훼손이 걸리고. 발언이 여러 개다 보니까 잠시 헷갈렸는데. 4월에 발언을 한 번 하고요. 실명을 언급한 부분. 그렇습니다. 7월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이 지금 인정이 된 거고. 20년에 가면 유시민 작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잘못 따랐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된 적개심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을 사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법적인 조치들은 그대로 아마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서 벌금을 받게 됐고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5억 원 정도의 민사소는 또 별도로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이 판결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입니다. 김주호 부대변인님. 옛날에 이때쯤부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많이,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만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고 이런 싸움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예훼손, 국민 감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악인의 명예도 지켜주는 나라도 이런 영상이 나올 정도로 명예훼손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검사, 유능한 검사, 또 법무부 장관, 이런 정말 법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이 어떤 진짜 명예훼손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저도 한동훈 위원장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로 지금 도전하고 계시고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본격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 이것보다는 대화, 소통으로 어떤 정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마침 이 타이밍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냐 마느냐, 지금 분위기로서는 거의 나오는 것 같죠? 사실상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 초익기일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자회견 정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빠르면 아마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전당대의 한 달, D마이너스 한 달, 그 시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3, 24일이 아마 후보 등록이 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지지율은 언론에 나오는 것들 보면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언론의 평가처럼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이 흐름이 크게 출렁거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정 교수님 볼 때도 무난하게 아마 당선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한다면 결국은 당대표가 되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느냐. 그러나 보다 더 한동훈 대표가 출마에 앞서서 이번 총선에 대한 명확한 평가 그리고 한동훈 표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보수 세력이었던 구원투수 이렇게 등장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속에서 그저 그냥 콘텐츠 없는 그런 팬덤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나온다면 저는 그 리더십은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에 잠시 관련 영상 보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그걸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표심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내려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원 개개인에게 전부 다 확인을 해본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확신 못합니다. 유구한 전통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전당대를 보면요. 자기가 임명하고 뚜들겨 패고 이러는데 그거는 뭐라도 할 겁니다. 본인이 미는 사람 김기현 대표를 당선시키는 방법은 투박하죠. 1등부터 4등까지 다 뚜들겨 패고 그다음에 5등 당선시킨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치실 리가 없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을 놓고서는 무난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어려울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습니까? 최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대한이냐, 어대훈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인가요? 한이나 훈이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른바 대한부재론 내지 대세론을 지금 잡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문제는 누가 도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오히려 실무가들의 어떻게 보면 예측이 사실 지금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도전한다고 했다가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 외에 경쟁자로 누가 도전할 것이냐. 오히려 경쟁자가 누구일지. 그것이 오히려 변수인 것이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출마 내지 당선은 상당 부분 상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 교수님.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전당대에 출마하는 건 예정돼 있는 사실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의 정책의 라이벌로 대표로 놓는 게 아니고 지난 총선 때 보면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그다음에 지하철을 지상화한다. 메가시티 이런 골칫골칫한 정책들을 많이 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보면 오성훈 서울시장이 보면 이태원 참사에 있던 분양소를 또 옮기고 그런 갈등을 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가보면 여러 가지 밀리언 정책들도 만들어서 100만 서울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책들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책 중심의 행동.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볼 때 차기 전당대에 출마할 때는 어떤 이재명의 라이벌로 또 이주 심판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의 정책 경쟁을 벌이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그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과연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바로 SNS에 오늘 유시민 작가에 관련한 판결을 보자마자 가짜뉴스의 피해자지만 민주당의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반대다 하면서 여기에서도 다시 이재명 대표를 또 공격을 했거든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당권을 잡았을 때 더 여야 대치 국면은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 김태원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를 통해서 정말 이조 심판 같은 허황된 그런 명분을 내려놓고 정말 이 괴멸적 지금 참패를 당한 보수 세력 아니겠습니까? 이 보수 세력의 재건을 위해서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참신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만이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정책적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예를 들면 당장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상병 특검, 김건제석 특검 또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역학 이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지 SNS 정치에 그냥 답글 달고 SNS에 나온 현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정도 수준 같고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SNS 정치